서울에서 오신 시인님과 다 선생님들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. 시인 전세원 시인님 어디 계세요? 아, 박수를 환영 좀 해주세요. 이 시인님은 글을 많이 쓰셔서 이 시인님 노래가 지금 80곡에 가까운 노래가 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서울의 예사랑 회장님이 오셨습니다. 권영탁 회장님입니다. 그리고 예사랑에서 몇 분 같이 오신 것 같아요. 같이 오셨나요? 그리고 고양시 음악협회 회장님이 여기 같이 오셨습니다. 정병숙 씨. 이브가 코디어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